10년 앞으로 시장에 성장할 기업들과 기법에 대해서 여러분들과 함께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많은 내용을 준비했습니다. 그리고 또 여러분들과 함께 소통하는 시간도 많이 준비했습니다. 하단에 보시면 QR코드를 통해서 여러분들 참여 가능하신데 좌측 QR코드를 찍어서 참여 가능하시고요. 문자 협3772 황주명 입력해서 보내주셔도 오픈 채팅방 참여 가능할 수 있다는 부분 참고해보시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지금 시장에 대한 기회와 어떤 위기 이 부분을 잘 파크하셔야 될 것 같은데 조금 더 궁금한 라이브적인 부분들이 궁금하실 수도 있으실 것 같은데 그럴 때는 또 제가 온라인 강연에 준비했습니다. 여러분들과 함께 소통하는 시간을 가질 텐데요. 항상 시장의 트렌드 굉장히 중요하다고 말씀을 드렸었죠. 지금 급등하는 주식은 무엇인가라는 내용으로 여러분들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오후 8시부터 9시까지 매주 일요일 저녁 진행하고 있다는 부분 참고하시면 좋으실 것 같고요. 참여 방식은 포탈 검색에 신대가를 검색하십니다. 검색을 하시거나 혹은 문자 샵 3772 신대가 입력 후 전송해 주시면 됩니다. 특히 포탈 검색에 신대가를 검색하시게 되면 특히 장중 혹은 시장에 맞춰서 오픈이 열리게 되는데 저같은 일요일 저녁 8시부터 9시까지 제 사진을 클릭하시게 되면 좋은 어떤 내용들을 받아볼 수 있는 시간 함께할 수 있도록 진행하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본격적으로 오늘의 이야기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이제 시장에서 어떤 것이 정말 앞으로 성장할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한 이야기들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어떤 가수의 노래 중에 이제 진짜 성장할 찐찐찐 찐인 그 종목과 산업은 과연 무엇일까에 대한 부분들이 지금은 굉장히 중요한 어떤 시점에 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그러한 종목들과 그러한 섹터에 대한 분류도 있을 거고요. 또 어떠한 투자법에 대한 이야기들도 여러분들과 함께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의 강의는요. 주봉 시크릿 투자법이고요. 부재 2차전지 양극제에 적용해본다라는 내용으로 함께하겠습니다. 자 주봉 시크릿의 매입법을 한번 체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주봉 시크릿 왜 주봉을 갖고 왔느냐. 1봉을 파악하기에는 너무나도 짧다. 시간이 많이 필요하다라는 노직이 생기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시간에 대해서 조금 더 합리성에 대한 요구가 나오게 되고 주식은 1에서 5년 동안에 대한 흐름들을 보고 싶은 거죠. 그러면 결국은 이동평균선이라는 개념이 나오게 되는데 그 개념을 우리는 주봉을 통해서 한번 체크해보자라는 얘기입니다. 자 1년을 기준으로 하게 되면 우리는 52주를 얘기를 합니다. 자 근데 제가 이 2주까지 계산하게 되면 너무나도 좀 숫자가 복잡할 수 있기 때문에 제가 2주를 보내자 예전에 한번 말씀드렸었죠. 그래서 1년을 단순하게 50주로 계산하면 어느 정도 주가의 평균값이 보인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그래서 옛날에 이런 얘기했을 때 10년이면 강산도 변한다. 요즘엔 5년이면 강산도 변하죠. 자 50주는 1년입니다. 그렇죠? 52주 2주를 날렸다고 했죠. 곱하기 2, 100주는 2년. 150주는 3년. 200주는 4년. 5년. 그러면 그중에서 가장 많이 변화가 일어나는 시즌은 언제냐. 어떠한 변화가 일어나고 나서 여기 2년, 100주의 과정에서 가장 큰 변화가 일어납니다. 그래서 2, 1, 3, 4, 5 중심으로 중요한 변화가 일어나게 되고 일반적으로 2년 정도의 흐름이 벌립니다. 자 5년선은 총체적인 추세선을 의미한다는데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냐면 변화의 끝선이라고 우리가 표현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5년선 위에 있는지 아래에 있는지는 변화의 중심선상에 있는지 없는지를 보이게 됩니다. 5년선 밑에 있는 종목들 같은 경우는 굉장히 좀 오랜 시간이 걸릴 수도 있다. 3년선은 중심값이 됩니다. 3년선은 중심값이 되고 3년선과 4년선은 반중심값이라고 하는데 이 구간 안에서 주가가 티키타카하는 경우들이 많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3년선은 중심값이 된다고 표현을 했고요. 단 주봉시크릿매법은 상승추세산업이어야 된다는 부분이 가장 제가 중요하다라고 이렇게 마크를 치고 싶습니다. 주봉시크릿매법의 가장 핵심사항은 상승추대산업이어야 된다는 거고 10년 중입니다. 제가 그런 얘기를 드렸죠. 제가 공부를 하다가 어느 순간 이제 어떤 일상생활과 또 삶의 어떠한 스트레스는 누구나 갖게 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잠시 트렌드를 놓쳤었던 적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결국 제가 공부를 계속 했어요. 산업에 대한 건 공부가 필요하고 경험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공부와 경험을 하고 나니까 어떠한 결론에 도달하냐. 지금 어떠한 세상이 보이기 시작을 했습니다. 어떠한 흐름으로 가느냐에 대한 퀘스천이 보이기 시작을 했죠. 이 세상이 보이기 시작을 했는데 제가 왜 세상이 보인다라는 얘기를 드렸냐. 지금 결국은 대한민국은 전 세계에는 두 가지 부족 현상이 나오기 시작을 했습니다. 첫 번째는 물적인, 그러니까 어떤 물적 부족이 나오기 시작했죠. 이 부족 현상이 하나가 발생을 했고 두 번째는 욕구 부족이 생겼습니다. 욕구 불만이죠. 욕구가 충족이 안 됩니다. 욕구 불만이 생기기 시작했어요. 이게 지금 전 세계 시장의 어떠한 흐름일 것 같은데 이 지구라는 것은 결국은 한정된 영토이기 때문에 유한성이 발생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떠한 로직으로 가냐. 유한한 자원을 얼마나 되풀이하게 되느냐. 되쓰게 되느냐에 대한 로직으로 바뀌게 됩니다. 그러면서 우리나라가, 특히 초등학교 교과서에 나왔던 것. 석유가 30년, 50년 안에 고갈이 된다. 이런 얘기가 있었죠. 그러다 보니까 그거에는 대체제로, 물적 부족으로 인한 대체제로 굴뚝 있는 사업이 발생하는데 그게 2차 전지입니다. 재활용 사업이라는 건 두 번 저장할 수 있다. 여러 번 제장할 수 있다 해서 2차 전지죠. 3차 전지는 동영업까지 잡는 건데 그 과정은 나중에 얘기해 드리고요. 1차 전지. 예전에는 우리가 에너자이저 같은 경우, 어떤 특정 상표 같은 경우들은 한 번만 쓰면 되는 거였죠. 그런 게 1차 전지죠. 그런데 이제 충전을 하게 되는 거예요. 충전을 하게 되면 2차 전지가 발생을 하게 되고 2차 전지에 대한 부분들이 지금 시장을 장악하고 있습니다. 또 하나는 뭐냐면 결국은 물적 부족으로 인해서 에너지에 대한 부분들이 계속해서 부족하다 보니까 얘기 나오는 게 신재생 에너지로 바뀌죠. 재생 에너지잖아요, 이것도. 그러면서 최근에 움직였던 태양광, 그다음 풍력, 이런 신재생 에너지, 재생 에너지, 2차 전지, 이런 식의 루틴들이 만들어지기 시작했다는 거죠. 이건 10년 먹거리입니다. 특히 소재 산업 같은 경우, 2차 전지 중에서도 소재 산업을 주목하셔야 되는 게 2차 전지는 크게 세 가지 산업 세트로 나눠진다고 그랬죠. 어떻게 나눠진다고 그랬습니까, 제가? 첫 번째는 전극 공정이 있고 조립 공정이 있고 그다음에 활성화 공정이 있는데 전극 공정이 있고 결국 소재 산업이 있고 계속해서 쓸 수 있는 거라는 거죠. 그래서 이 소재 산업 중에서의 2차 전지는 슈퍼사이클이고 제가 관련된 종목들을 분석을 해드렸습니다. 다 잘 가고 있습니다. 결국은 시장에서에 대한 트렌드와 흐름을 이해해야 되는 거고 주식이라는 것이 차트만 갖고 그리고 주식만 보고 하는 게 아닙니다. 전체적인 맥락과 흐름을 보고 하는 겁니다. 두 번째는요. 욕구불만. 이것도 굉장히 중요한데. 사람이 예전에는 어떠한 인생을 뛰어넘을 수 있는 개천에서 욕난다는 말이 굉장히 쉬웠습니다. 쉽지는 않았죠. 어려우니까 개천에서 욕난다는 말이 나오긴 했지만 지금은 현실 세계에서는 지금의 나의 모습을 뛰어넘는 것은 점차적으로 더 어려워지면서 개천구조가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굉장히 안타까운 현실이죠. 그다음에 물리적, 내 자금적인 제약, 공간적 제약이 더욱더 많아집니다. 이제는 점점 더 머니플로우에 대한 흐름들이 중요해지기 때문에 새로운 어떠한 나의 삶을 즐기기 위해서는 굉장히 많은 제약적 요건이 따릅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새로운 걸 추구하기 시작합니다. 그거를 지금 그 추구하는 세대를 우리는 MG세대라고 합니다. 밀레니엄 베이비 때 M, Z, 그다음에 디지털 원시인의 Z세대. 그래서 MG세대라고 부르는데 1990년에서 2000년대 태어난 사람들을 MG세대라고 부르고 그 사람들이 지금 하는, 그리고 우리가 지금 접혀있는 게 메타버스라는 세상에 들어가 있습니다. 지금 메타버스는 네이버, 우리가 현실에서 일어나지 않는 그런 이야기가 아니라 지금 이런 욕구만을 채워주게 되면서 지금 네이버에서 만든 네이버 Z라는 것, Z라는 곳에서 했던 제페토라는 플랫폼에 2억 명 이상이 가입이 되어 있습니다. 실제로 그 제페토라는 플랫폼 안에서 옷가게 장사를 하고요. 그 플랫폼 안에서 몇 천만 원씩 버는 사람들도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로블록스라는 미국의 게임 회사를 통해서 게임을 개발해서 유튜버처럼 내가 나의 개인 공간이 있으면서 그 공간에서 지금 몇 십억씩 버는 사람들이 생겼습니다. 이제는 가상과 물리의 공간을 뛰어넘는 그러한 세계가 만들어지게 되죠. 거울 세계를 뛰어넘는 세계까지 만들어지고 있는 상관입니다. 그러면서 그에 따른 디바이스와 그에 따른 어떠한 컨텐츠 예전에 이게 지금의 어느 시대와 같냐면 천리안, 하이텔, 나우누리, 라이코스 이 시대죠. 그 중에서 이제 군웅알고 하다가 결국은 네이버와 구글이 다 먹었죠. 그런 플랫폼 시대가 지금 만들어지고 있고 이 메타버스의 세계관도 분명히 보셔야 됩니다. 제가 이 부분을 계속해서 강의를 드릴 겁니다. 그래서 2차전지와 메타버스가 앞으로 시장에서 계속해서 갈 수밖에 없고 대한민국은 여기서 하나 더 추가하면 제약바이오의 제조업 합친 거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두 개의 큰 틀에 평생 갈 수 있는 건강에 대한 모멘텀이 주식에서 아마 10년 동안 상승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하단 보시게 되면 어떻게 보면 여러분들이 더 궁금한 사항들이 많으실 것 같아서 QR코드 통해서 참여 가능하시고요. 문자 샵 3772 황주명 보내주시면 오픈 채팅방에서 여러분들 다양한 이야기들도 나눠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내용적인 부분도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런 부분도 계속해서 제가 2차전지도 그랬고 예전에 제약바이오 바닥일 때도 그랬지만 항상 그 트렌드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정말 그 트렌드는 놓칠 수 없다. 그래서 오늘은 배터리 중에서 양극재에 대해서 먼저 갈게요. 배터리 중에 소지산업이라고 했죠. 짧게 말씀을 드리면 리바이벌을 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양극재가 있고요. 전극과정에서 극을 만드는 전기에 극을 만드는 과정을 전극과정이라고 그러는데 이온은 리튬이온은 양에서 음으로 갑니다. 그런데 양에서 음으로 바로 가버리면 불납니다. 그러다 보니까 여기서 걸럴 것 좀 걸러주자 하면서 나온 게 무슨 막? 돌리막이 나온 겁니다. 그런데 양에서 음으로 잘 안 흘러가네? 흘러가는 거 도와주자 해서 나온 생긴 게 뭐예요? 전해질입니다. 그래서 전극공정의 4대 요소가 양극재, 음극재, 전해질, 분리막입니다. 그 중에 최근에 많이 성장한 것이 양극재 그 다음 쫓아갈 것이 음극재죠. 양극재는요. 배터리 용량과 출력을 결정하는 핵심 소재입니다. 출력 빵빵 쏘는 거 있죠? 배터리 생산원가의 40에서 45%를 차지하기 때문에 굉장히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죠. 그런데 이제 에너지 빌더를 끌어올리기 위해서는 양극화 물질의 에너지 빌더를 최대한 높여야 된다는 건데 그 물질을 높일 수 있는 어떤 양극화 물질이 무엇이냐 이렇게 알아보니까 적합성을 내는 양극화 물질이 니켈, 망강, 코발토, 알루미늄 등이 있습니다. 그래서 니켈, 하이니켈 얘기가 요즘 뉴스 많이 나오는데 이게 양극화 물질, 고효율을 낼 수 있는 물질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뉴스 보게 되면 NMC라든지 NMA 이런 게 나오기 시작합니다. 이런 것들이 뭐예요? 결국 양극재에 쓰이는 물질이고 이게 잘 돼야 출력도 좋고 안정성도 갖고 이렇게 된다는 얘기죠. 그 중에서 제일 먼저 적혀있는 게 뭐예요? 니켈이죠. 니켈이 중요하니까 제일 먼저 쓰겠죠. 항상 중요한 거 먼저 쓰는 거 영어의 가장 기본은 뭐예요? 두 가지 식이잖아요. 제일 먼저 써준다는 거죠. 니켈은 고용량, 망강, 코발토는 안정성, 알루미늄 출력 특성을 향상시키는 역할을 한다는 거죠. 니켈이 뭐라고요? 고용량, 망강과 코발토는 안정성, 그 다음에 알루미늄은 출력 특성을 결정하게 되는데 양극재는요. 지금 제가 말씀드렸죠. NCM이나 NCA로 가겠죠. 정정할게요. NCM이나 NCA. NCM이나 코발토는 항상 들어가야 되겠죠. 정정합니다. NCA 이렇게 되겠죠. 이게 정작이죠. 망강이 들어가는 게 아니고 코발토가 중심입니까? 그래서 두 종류의 양극재가 많이 사용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거에 대한 부분들 알아보시고요. 그럼 체크해보게 되면 니켈을 활용한 이런 걸로 이해해야 됩니까? 이해하셔야 돼요. 그래야 종목이 뭐예요? 니켈 높이에서 고용량을 지향하지만 안정성이 떨어져서 보완하는 것이 양극재의 핵심 기술인데 이제 여기 좀 이해가시죠. SK이노베이션. LG화건 NCM 기술을 사용한대요. 망강. C는 다 들어가잖아요. 그러니까 NC는 다 들어가잖아요. M이랑 A의 차이죠. 삼성 SDN에 알루미늄 쓴다는 얘기고. 그럼 이 NC 관련된 종목이 제일 중요할 수 있겠네요. 그렇죠? 니켈이라든지 코발트 쪽. 에너지 밀도를 향상시키기 위해서 이제 하이니켈이라고 합니다. 니켈 함유량을 굉장히 높인 건데 90% 이상을 끌어올리는 추세라는 거죠. 니켈을 최대한 올리자라는 거. 가격도 좀 싸고. 그래서 에코프로미 비엠이 왜 갔냐면요. 에코프로 비엠이 제일 먼저 갔잖아요. 이 양극재 중에서 NCA. 90% 이상의 하이니켈 양극재를 생각 중이에요. 하이니켈. 삼성 SDI는 같이 하잖아요. 그러니까 굉장히 고밀도의 하이니켈을 하니까 양극재가 있어야지만 뭐가 되니까 에코프로 비엠이 그 엄청난 상승을 한 거죠. 그리고 나서 삼성 SDI와 뭐 만들었어요? 에코프로 EM 만들었죠. 삼성 SDI가 아까 NCA 기술이라고 했으니까 단순히 여기도 NCA 양극재를 만든 거죠. 그중에서 이제 N이 제일 많이 쓴다 그랬죠. 하이니켈을 만들어서 지금 삼성 SDI와 합작을 했으니까 에코프로 비엠은 밀어주는 회사인 거죠. LNF 같은 경우도 글로벌 양극재 업체 중에 니켈 비중 90%의 NCMA. 이건 다 섞은 거죠. 망간도 섞이고 알루미늄도 섞인 걸 생산을 했고 그래서 LNF도 엄청나게 쫙 상승을 했습니다. 특히 이제 이게 중요한 건 뭐냐면 NC는 들어가니까 A든 M이든도 중요하지만 이 코발트 사용을 줄이는 게 코발트가 가격이 비쌉니다. 코발트 양을 줄이고 니켈 비중을 높여서 진행하는 것이 지금 원가 다운에서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그거에 대한 과제가 계속해서 조금 남아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조금 더 구체적으로 보게 되면 코스모 신소재가 NCM의 양극화 물질을 대규모로 창설을 했죠. 그런데 코스모 신소재는 잘 갔죠. 그런데 최근에 코스모 화학이 가기 시작했죠. 제가 코스모 화학은 방송에서도 말씀을 드렸는데 왜 그러냐. 코스모 에코캠이 있는데 양극재 NCA든 NCM이든 C가 들어가잖아요. 코발트를 납품합니다. 코발트 관련 줄이 없죠. 그래서 코스모 화학이 움직였던 거고 그 다음에 포스코 케미칼이 NCM의 양극재라인 포스코 케미칼도 엄청 갔었죠. 그 다음에 포스코 EMS를 합병하면서 하이니켈 양극재 매출이 많이 성장하게 된 거죠. 그러면서 이제 배터리 업체들이 이제는 이런 게 비싸잖아요. C도 비싸고 A도 비싸고 M도 비싸니까 그러니까 어떡하냐. 니켈을 안정적으로 조달하기 위해서 배터리 업체들이 전략적인 협력관계를 갖습니다. 그게 뭐냐면 제가 그래서 케이지 케미칼을 엄청 잘 가잖아요. 제가 케이지 케미칼 미리 말씀드렸었는데 저번 주에 말씀드렸잖아요. 케이지 케미칼을 보셔야 된다고. 케이지 케미칼 자회사인 케이지 N캠이 있는데 2차전지 핵실리료인 니켈. 니켈 제일 많이 쓰는 하면서요. 황산 니켈을 국산화하는 데 성공한 거예요. 원료예요. 원료. 케이지 케미칼. 그래서 케이지 케미칼이 뭐 이니시스도 있고 뭐 다 있지만 최근에 상승하는 건 이게 황산 니켈 때문에 상승하는 겁니다. 투자를 잘한 거죠. 그리고 나서 이제 니큐라미량이 낮은 원재료를 저렴한 가격에 들어와서 자체 기술을 추출하는 기술이 얘네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싼 거 갖고 와서 거기서 잘 추출하는 거예요. 잘 추출해가지고 돈이 되게끔 만드는 기술이 있고 자 또 2위 안극재 생산업체인 유미코에게 공급 계약을 맺었습니다. 그래서 유미코와 함께 공급 계약이 있었다 보니까 최근에 케이지 케미칼이 갔었죠. 이게 지금 이런 스토리가 제가 그랬죠. 2차전지와 그다음에 뭘 알고 있어야 된다고요? 메타버스를 이해하고 있어도 거기다 차트 적용하셔야 돼요. 왜 내 차트가 안 맞냐면 이런 기본적인 본질적인 내용을 몰라서 그렇습니다. 지금 이런 게 정리된 게 없습니다. 지금 제가 유일하게 다 정리하듯 과정마다 종목들을 정리한 게 제가 이거를 정리하기 위해서 엄청난 시간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고려하여는 황산니켈 제조사인 캠코 지분을 갖고 있고 황산니켈 아까 전에 봤죠. 황산니켈 LG화학도 황산니켈을 갖고 있잖아요. 왜? N이 제일 크다면서요. N이 N이 C M이면 N에 관련된 것들이 90% 이상을 차지하니까 이 황산니켈 황산에서 니켈 떠오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는 거죠. 그다음에 코발트가 중요한 거죠. 코발트가 코스모화학이고 그리고 추가적으로 고려하안과 에일제학은 2차전지 전구차 합척사를 설립했다. 이제 같이 뭔가를 더하기 시작했다는 얘기예요. 고려하연들이니까 뭐가 돼버린 거예요. 포스코 케미칼이 눈을 빨리 떠가서 2차전지로 다 넘어갔어요. 그리고 나서 포스코 그룹주들이 고려하연도 지금 2차전지로 넘어가고 있다는 얘기예요. 돈이 되는 쪽 이쪽이니까. 엘크로런택도 2차전지 양극제 원리 생산을 위한 농축 결종화 항상 잃게 농축 결종화 설비 생산을 하고 있다라는 얘기까지가 있는 거죠. 이렇게 스토리를 알고 있어야 됩니다. 지금 수만 가지의 종목들이 또 나왔죠. 이러한 부분들을 잘 체크하고 선택하셔야 차트를 썼을 때 차트에 대한 부분들이 딱 딱 아 이래서 맞는구나 이래서 틀리는구나가 보이게 되는 겁니다. 보겠습니다. 에코프로비엠이 아까 전에 말씀드렸잖아요. 이제 차트를 보면서 말씀드릴 건데 더 궁금한 사항들도 무궁무진하실 것인데 그것은 하단 보시게 되면 QR코드 통해서 참여 가능하십니다. QR코드 통해서 여러분들 다양한 내용을 받아보실 수도 있고 그 다음에 또 문자샵 377 황주명 누르셔서 접속하시면 또 다양한 정보와 소통하는 이야기들 여러분들 함께 받아보실 수 있다라는 부분 참고해보시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이런 게 정말 공부입니다. 이런 게 정말 어떤 기법일 수 있는데 가보겠습니다. 에코프로비엠입니다. 에코프로에서 분사된 업체죠. 양극제에 관련된 종목 중에 하이니켈 양극제죠. 하이니켈이면 니켈이 제일 크니까 가장 중요한 포인트가 되는 양극제를 생산하고 있습니다. 소모성 제품이죠. 주가가 올라가다가 올라가다가 지금 자꾸 안 깨려는 게 있습니다. 1년선이죠. 50주선. 종목이 지금 양극제는 계속해서 가장 많이 지금 45% 이상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2차전지 가격에서 수많은 어떤 루틴들이 계속해서 저점 올리면서 차트는 계속 우상향 나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종목이 얼마나 센냐를 보려면 50주선으로 이틀을 지속적으로 안 하면 그 종목은 굉장히 베리 나이스입니다. 그게 지금 에코프로 게임이에요. 삼성 SDI와 합작했다라는 내용도 함께 이슈도 같이 붙었죠. 모멘텀도 붙었죠. 내용도 붙었죠. 거래량이 대량 거래가 이렇게 붙었어요. 대량 거래가 붙고 나서 주봉에서 대량 거래는 일봉보다 훨씬 더 많은 대량 거래를 체크하고 확인해보고 대응할 수가 있습니다. 보시게 되면 지금 양극제 이후에 음을 값으로 나오면서 눌렸다가 지금 치고 올라가는 그림들이 발생을 하죠. 이게 되게 중요한 건데 자, 그 다음에 여기 과정 과정 과정마다 지지대가 형성이 되죠. 그러면서 우상향 그래프가 만들어지는데 중요한 건 내용이 정말 세면 50주선 이탈은 없다라는 겁니다. 만약에 이 에코프로 BM을 사시고 싶으신 분들은 내가 만약에 전략적으로 간다면 50주선 근처에 닿았을 때 1년 근처에 닿았을 때 가는 거죠. 근데 소모성 제품이기 때문에 시장에서는 지속적으로 긍정적인 이슈와 함께 움직일 수가 있는 거죠. 아까 에코프로 EM이라는 것을 삼성 SDI와 또 합작했다는 이슈가 있었고요.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중요한 거죠. 자, LNF LNF라는 종목이 다 안 간다고 했을 때 제가 이거 갈 것 같습니다 라고 했을 때 12,000원까지 빠졌었어요. 와, 뭐 이런 종목이 다 있냐고까지 황당해 하셨었죠. 근데 12,656원까지 빠졌다가 양극재로서는 시장이 굉장히 빠르게 성장을 했죠. 특히 양극재 업체 중에서 NCMA, 코발트와 함께 망건과 알루미늄을 적절하게 잘 섞어가지고 만들어낸 거죠. 자, 그러니까 우리가 말하는 몇 배 간 거예요. 1년 만에, 2년 만에. 이 산업이 얼마나 커지는지 보여주는 겁니다. LNF가 극적으로 10배 갔습니다. 이게 무슨 우리가 얘기하는 뭐 그냥 뭐 이런 어떤 작은 종목이어서 막 그 이상한 수급으로 가는 게 아니라 회사의 펀더멘탈로 10배 간 종목이에요. 그만큼 시장이 무궁무진하게 확산되고 성장하는 겁니다. 자, 아까 제가 말씀드렸지만 자, LNF 전에 에코프로비엠 같은 경우도 지금 자, 4만원에서 시작해서 5배 갔습니다. 최소 5만원 잡는다 해도 5배 갔죠. 자, LNF 같은 경우도 10배 갔죠. 에코프로비엠은 또 나중에 떨어지게 되면 기회를 봐야 되겠죠. 오히려 LNF보다는 반등력이나 상승에 대한 원천력이 조금 더 있음에도 불구하고 조금 더 못 갔다라는 부분은 주목해봐야 되겠죠. 그건 이제 뭐예요? 하단에서 파동을 파악하고 보는 거죠. LNF 같은 경우는 거의 극적인 상승을 보여줬습니다. 10배면은 도널이죠. 42,000원짜리가 10만4,000원까지 갔다라는 엄청난 기염을 토했으니까 그런데 관련된 섹터가 관련된 섹터가 관련된 섹터가 다 모였다라는 거예요. 하이니켈이라는 거죠. 가장 자금이 많이 몰리는 곳. 왜 양극재가 제일 먼저 갑니까? 왜 조립공정은 안 갑니까? 왜 매일 이 회사가 이런 생각을 하시면 돼요. 누군가가 계속해서 사줘야 되는 건데 그 사줘야 되는 것이 정말 필요성이 사줘야 되고 필요성의 제품들은 소모성이죠. 우리가 그런 거예요.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우리가 밥은 쌀은 매달 사야 되잖아요. 그렇죠?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쌀은 우리가 계속 먹어야 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쌀에 대한 니즈 쌀이라는 브랜드가 정확하게 하나가 있으면 그 브랜드는 계속해서 매달 소비가 나옵니다. 그런데 그 쌀이 아니라 그 밥통은 밥통은 물론 필요하죠. 우리나라는 아직도 그래도 각 집마다 밥통 하나씩은 대부분 있죠. 그런데 그 밥통은 있는데 그 밥통은 한 번 사면 수시로 바꿀 이유가 없잖아요. 계속해서 그 밥통을 활용하고 사용하면 되는 거니까 이것이 차이점입니다. 사실은 결국 주식이라는 것이 결국 내용적인 측면과 소모성 제품들에 대한 이해도가 정확하게 뚜렷하게 잡혀있지 않으면 굉장히 어려운 로직으로 바뀝니다. 그래서 어쨌든 간 양극지에 대한 부분들 때문에 주가 10배 같다. 코스모 신소재 보겠습니다. 코스모 화학과도 비교를 하겠지만 코스모 신소재 같은 경우는 5천원에서 딱 이것도 10배 갔어요. 4만 4천원 약 10배 갔죠. 지금 시장에서 아무것도 안 간 것 같지만 2차전지 쪽에서 계속 10배 이상의 상승승률이 나왔습니다. 지금 코스모 신소재가 그러니까 지금 10배 근처다 보니까 좀 쉬는 거예요. 그걸 우리가 전문용어로 뭐라고 부릅니까? NCM은 망간이죠. 배터리 양극화 물질의 대규모 증설을 했다라는 건데 10배 가격 이걸 10배거라고 부릅니다. 10배거 10배 가는 종목 우리가 이제 그 수익률로 봤을 때 어떠한 특정 종목에 접근을 하게 되고 그 접근했을 때 그 종목에 대한 어떤 기대 수익률이 나오게 되는데 그것을 10배의 기대 수익률을 볼 때 우리가 10배거라는 노직을 붙이게 되죠. 양극화 물질을 대규모 증설했다는 내용과 함께 감자 여기서 미리 회사를 다 개선해놓고 쌍바닥 전주점 이탈시켜놓고 5천원부터 4만4천 4백5십원 5만원까지만 가도 10배가 되는 거죠. 이 종목의 특징들은 뭐예요? 미래 성장 가능성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기회들이 열려있다라는 겁니다. 2차전지가 왜 매력적이냐면 앞으로도 이럼에도 불구하고 실적에 대한 기대감이 있어서 지금도 올라갈 수 있다. 혹은 내려오면 기회가 된다라는 노직이 뚜렷하고 명확하게 잡힙니다. 이게 주식인 거예요. 이게 이해 가십니까? 어렵게 생각할 필요가 없습니다. 자 그럼 이제 마지막 코스모아 여기까지 보고 또 다른 분류 또 나눠드리겠는데 아까 전에 이제 N, C C를 N을 많이 봤잖아요. N N이 많이 움직였어요. 하일니켈이나 니켈광산 뭐 이런 쪽에 대한 이슈들이 있었고 니켈과 관련된 종목들이 움직였는데 이제 뭐가 움직여있어요? C, 코발트 자 코스모아 신소재는 저렇게 많이 감에도 불구하고 코스모아 주가가 지금도 바닥에 있습니다. 왜? 자 지금 바닥 5천원에 시작했어요. 5천원에 그럼 이 종목도 몇 배는 가있어야 돼요? 최소한 5만원은 가있어야 되잖아요. 10배는 가려면 혹은 5배만 가도 2만 5천원에 가있어야 되잖아요. 근데 지금 몇 배밖에 안 갔어요? 지금 1만 5천원이에요. 지금 자리에서 2배는 갈 수 있는 구간인데 왜 못 갔냐 이거예요. 왜 너는 2차전지인데도 못 갔냐 자 아까 이런 것도 공부해볼 필요가 있죠? 코스모 신소재는 미리 이때 재무구조를 바꿔버린 거예요. 그리고 여기 2년 동안 재무구조를 바꿨어요. 그러니까 다음 연도부터 수혜를 받아서 주가 간 거죠. 이게 재무구조 변화인데 자 LNF 같은 경우는 아니 LNF가 아니죠. 자 보겠습니다. 코스모학 같은 경우는 내용은 좋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바꿨어요. 이제 바뀌고 나서 원년 1년 차입니다. 자 코스모학도 어떻게 될까요? 이렇게 될 가능성은 크겠죠. 자 그리고 아직은 니켈 하이니켈에 대한 이슈가 많다 보니까 코발트에 대한 이슈가 조금 약했어요. 근데 코스모신 소재라는 주식을 갖고 있죠. 지분 30% 이상 갖고 있기 때문에 그에 따른 지분포 투자 수익에 대한 기대치도 있고 주가 파동도 하단에 있다 보니까 그런 논직에서 종목을 볼 수 있는 거죠.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제가 2차전지를 누가 종목을 준다 해서 그것을 단순히 그냥 어떠한 프레셜로 개별 개별 보게 되면 절대 이해가 안 돼요. 이 산업은요. 정말 엄청나게 공부해야 됩니다. 지금 답답한 부분이 있어요. 사실은. 왜냐? 2차전지를 완벽하게 이해하지 않고 투자하면 어떻게 되느냐. 지금 10배간 종목들도 많잖아요. 거기서 굳이 물릴 필요는 없잖아요. 덜간 종목 그렇게 힘이 제가 케이지 케미컬도 만들어들었지만 상상으로 말씀드렸지만 시장에서 중심이 될 수 있는 종목 제가 나누신 소재도 말씀드렸습니다. 왜? 2차전지 안에서만 분류만 잘해도 어렵지 않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물론 여기서 신기술 메타버스에 대한 이해가 필요한데 2차전지와 2매 2차전지 메타버스만 이해해도 주식은 충분히 수익 낼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되실 것 같습니다. 이렇게 4가지 섹터에 대해서 봤고 또 다시 4가지 섹터를 볼 텐데 여러분들과 지금 소통을 하면서 제가 주식에 대한 이야기를 계속해서 말씀드리고 있어요. 하단 모시게 되면 휴대폰 카메라로 QR코드를 통해서도 참여 가능하시고요. 또 문자 샵 377의 황주명 방금 주식에 명쾌한 타이밍 입력고 전송해 주셔도 다양한 부분들 또 오픈 채팅방 노란트 오픈 채팅방을 통해서 받아보실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럼 또 진도 나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근데 이제 제가 차트에 대한 이야기들을 조금 더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릴게요. 자 보시게 되면 이 코스모아크 같은 경우도 슬슬 뭐예요? 하단에 차트를 다 밑에 깔아놓잖아요. 자 지금 차트가 다 하단에 깔리면서 차트를 다 뚫었죠? 악성 매물 소화죠. 차트라는 게. 자 포스코 케미칼은 급락시키고 나서 차트 마지막 바닥 구간 200주 구간에서 반등이 나왔고요. 자 코스모 신소재까지 똑같습니다. 포스코 케미칼 볼게요. 자 포스코 포스코 케미칼 같은 경우는 자 보시게 되면 주가가 쫙 올라가다가 미리 선반영 돼서 올라갔다가 주가가 200주까지 눌렸죠. 다시 올라갔죠. 분할하는 거죠? 이런 데서 분할하고 이런 데서 분할하고 이런 데서 분할하고 단 전체적인 건 뭐예요? 이 회사에 뭐가 맞아야 된다? 트렌드가 맞아야 된다. 크름이 맞지 않으면 주식은 굉장히 리스크하고 위험할 수가 있습니다. 제가 개인 투자자분들에게 늘 반복해서 여러 번 말씀드리는 건 트렌드를 놓치면서 주식을 하지 마라 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볼 때 이 트렌드 선상에서 자 이 종목도 보시면 한 4만 원에서 지금 5배 갔거든요. 4, 5, 20이니까 큰 종목이 5배 간 거면 잘 간 거죠. 어떤 분은 아직 40만 원까지 예견하는 분들도 있는데 자 NC 니켈 그다음에 코발트 망간 알루미늄 쪽에 대규모 징설 투자라고 있죠. 만약에 내가 이 종목을 급하게 못 들어가겠다. 그럼 어떻게 하면 돼요? 50주 선에서 매수하시는 거 50주 선 그다음에 어디서 매수하시면 돼요? 100주 선 150주 선 이런 식으로 분할 매수하는 겁니다. 종목 자체를 종목을 많이 사는 게 아니라 종목을 한 종목을 찍고 거기서 돈을 아꼈다 분할해서 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개인 투자자분들은 이 돈이 현금으로 있으면 안 돼. 차라리 제 생각에는 한 종목을 갖고 현금으로 내려올 때까지 분할해서 하다가 거기서 50% 올라가면 냅두는 거고 그런 식으로 사야 정상적인 수익인데 그런 걸 원치 않으세요. 제가 보면 그래서 그게 참 문제더라고요. 매매라는 것이 참 그런 노직 선상에서 보셔야 되는데 어쨌든 간 이런 노직에서 포스코케미컬 같은 경우는 그러면 지금 이 종목에 대해서 지금 정배열이 만들어졌잖아요. 어떻게 하면 돼요? 분할 매수하시면 됩니다. 분할 매수 분할 매수 자 더 보겠습니다. 케이지 케미컬 아까 케이지 케미컬 말씀드렸었는데 이제 점점 더 어떠한 로직으로 바뀌는 거예요? 황산, 니켈 이쪽으로 바뀌는 거잖아요. 내가 이제는 원재료를 가져올 수 있느냐 원재료 값이 워낙 폭등하다 보니까 그에 대한 부분들을 컨트롤링할 수 있느냐 에 대한 부분인데 차트를 보면서 오늘 좀 말씀드릴게요. 제가 이걸 이제 원래 관심을 가였던 거는 차트 때문이었어요. 왜냐 오랫동안 시장 중심지로 올라가지 못했습니다. 이동평균선 아래와 위에 대한 구분이 있는데 지금 이동평균선이 다 하단에 있기 때문에 이 종목 자체는 시장 중심지보다는 소외주의 역할을 했었어요. 그런데 이 종목은 너무나도 완벽하게 대규모 수급과 함께 이 악성 매물을 다 소화시켜버립니다. 그런데 그 주에 소화시키고 다음 주에 그 악성 매물이 다 던져집니다. 또 오히려 이 매물들에 대한 매도가 발생을 하게 되면서 주가가 다시 하락을 하는 노직으로 바뀌어버려요. 그런데 그 다음에 이제 뭐가 완벽했냐 자 150주 3년 기준선 제가 3년 기준선을 그랬죠. 150주 전에서 기가 막힌 차트를 맞추기 시작합니다. 아 이 종목은 저 자리에서 멈추고 싶은 자리구나 이 종목은 저 자리에서 반등이 나올 자리구나 이런 룸들이 이제 발생을 하게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여기서 지금 발생을 하고 나니까 다시 주가가 어떻게 됩니까? 우상향으로 지속적으로 자 종목이 움직이기 시작을 하죠. 자 일단은 8070원 큰 종목들 코스피 200 코스피 종목들은 몇 배가 가는 경우가 대다수다 작은 종목이 10배 갈 때 작은 작은 종목이 10배 갈 때 큰 종목은 2분의 1배 다섯 배 가면 됩니다. 8070원에서 45,700원 다섯 배 상승이 만들어진 겁니다. 이해 가십니까? 이게 주식이 가장 기본적인 논직이에요. 흔들리지 않게 주식을 낼 수 있고 수익을 낼 수 있는 파동들이 만들어지는 것들이 우리는 거기서 흐름을 볼 수가 있는 겁니다. 자 이제 고려하여 볼까요? 항상 리켈 제조사인 캔코집은 35%를 보유하고 있다. 근데 그 보유한 사람이 누구랑 같이 보유하고 있냐 이 부분인데 LG화학 쪽이랑 같이 보유하고 있는데 고려하여 연도 제가 안 봤습니다. 사실은 자 지금 이 고려하여 같은 경우 27만 6,500원 이었습니다. 저점이 자 원래 이게 아연주 그 다음에 금속 광물 관련 주이기 때문에 이 종목에 대해서 사실은 다섯 배가 간다고 처음에 이거는 100만원 목표까지 잡아야겠죠. 이거 100만원 이야기들 많이 나오죠. 자 근데 이제 고려하여 연도 주가가 상승을 하게 되면서 어떻게 잡았냐 자 이제 슬슬 이 악성매물이 소화가 되는 겁니다. 악성매물을 소화라는 것은 결국은 이동평균선 다섯 개의 중심값들을 다 장악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바닥구간에서 매수하는 것도 없지만 이렇게 장악 지지대까지 형성됐죠. 그럼 이 자리부터는 뭐 사십 한 3만원 정도부터는 확실하게 방향로직을 잡게 되는 그런 구조가 된 거죠. 자 지금 저점에서 이 종목이 저점에서 27만 6천 5백원 약 28만원에서 두 배 56만원까지 갔습니다. 자 이 종목은 지금 계속해서 실정이 좋아지고 또 회사의 펀더멘탈이나 구조 변화들이 기대가 되고 있는 기업 중에 하나죠. 그러면 결국은 28만원짜리 기업이 자 10배면 280만원인데 10배가 못간다 치더라도 곱하기 5배 간다면 140만원까지 상승을 하면 사실은 보일 수가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공부하는 이유들을 아시겠죠. 왜? 내용에 대한 정확한 이해와 펀더멘탈에 대한 훈련이 결국은 불안한 주식장에서 수익을 버는 방식이 되는 거예요. 주식장은 불안하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그 구조 속에서 고려하여 또 내려오면 더 좋죠. 근데 쉽게 이게 이제 워낙 주가가 바닥에 있다가 최근에 퉁퉁퉁 치고 올라왔기 때문에 이 구간 안에서 이 구간 안에서 어떠한 지금 조정에 대한 부분들이 깊지는 않을 수밖에 없지 않을까. 종목이 조정이 깊으려면 결국은 수급에 오해가 있거나 혹은 어떤 문제가 있어야 되는데 그런 부분에 대한 로직들은 없다라는 부분은 좀 주목해 보실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고려하연까지 이제 받고 그 다음 종목 하나 더 체크해 보겠습니다. 사실 이렇게 차트를 보고 공부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지만 그 차트를 보기 전에 내용을 먼저 알아야 됩니다. 아무리 차트가 좋고 타이밍이 좋아도 결국은 뭐예요? 기초 체력이 좋아야 됩니다. 즉 펀더멘탈이 좋아야 됩니다. 아무리 누군가가 지원해주고 밀어준다 하더라도 그 종목이 더 멀리 더 헐헐 더 잘 가려면 결국은 어떠한 흐름에 대한 노직들이 정확하게 맞춰져 있어야지만 더 잘 갈 수 있다. 이렇게 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또 보겠습니다. 황산니켈이죠. NCM이든 NCA이든 황산니켈 농축 결종화성비 생산을 공급한다라는 이야기가 좀 있었습니다. 사실 이제 웨이코넌탭 같은 경우 제가 그렇게 썩 패턴적으로는 좋아하는 패턴은 아닙니다. 왜 그러냐? 자꾸 꼬리가 너무 많이 얽힙니다. 이거는 꼬리 전문 종목입니다. 뭐냐면 위로 올라갈 때마다 단기적으로 같은 동일선상에서 꼬리가 발생되는 거는 이해가 됩니다. 같은 동일선상에서 꼬리가 발생하는 것은 결국은 물량의 선순환 구조입니다. 물량의 어떤 흐름들에 대해서 쉽게 얘기하면 악성 매물을 소화하고 새로운 수급이 들어오는 패턴이 이 과정이고요. 그런데 주가가 이렇게 변화되면서 자꾸 윗꼬리가 발생하는 것은 누군가 차익 실험 매물에 대한 부분들이 좀 있다라는 부분들 그러다 보니까 종목이 가벼움에도 불구하고 많은 상승을 보이지 못했습니다. 그렇다 하더라도 소기의 목적은 달성을 했습니다. 어떠한 목적을 달성했느냐 저점이 950원이었습니다. 950원 중에 5배 상승을 하면 4,700원입니다. 9545 5525 4750원 이 구간까지 주가가 흐름상으로는 만들어졌다. 5배까지 만들어졌고 이제 웰크론한택이 여러가지 윤리적인 문제와 2차전지 외에 비체계적 위험 리스크적인 부분들이 없다라고 전제가 깔리게 된다면 당연히 웰크론한택도 잘 갈 수 있고 가장 중요한 구조는 뭐냐. 그래도 여기서 이제 터닝포인트, 티핑포인트를 하면서 주가 성승했던 이유는 뭐냐면 물량 테스트를 충분히 2평을 장악하면서. 그러니까 2평만 봐도 대중 흐름이 보이죠. 내가 이 종목을 어떻게 잡을까 싶어. 나 이 종목은 5주선 다음엔 잡겠다. 나 이 종목은 별로 안 좋으니까 5주선이 아니죠. 50주선 다음엔 좋겠다. 아니면 100주선 다음엔 사야겠다. 이런 식으로 어떠한 로직과 가정들이 만들어지기 시작을 했고 그 로직과 가정 속에서 우리는 주가의 어떤 전체적인 맥락성의 흐름을 볼 수 가 있습니다. 자 지금 계속해서 여러분들과 다양한 이슈와 이야기를 차트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는데 하단 보시게 되면 여러분들 QR코드 통해서도 참여 가능하시고요. 문자 샵 3772 황주명 입력 후에도 여러분들 오픈 채팅방을 통해서 여러분들 다양한 스토리와 라인들 이야기들 함께 받아보실 수 있다는 부분 참고하시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 보겠습니다. 이제 지수를 좀 보도록 할게요. 사실 지수는 그래도 잘 버티고 있습니다. 사실 시장에 대한 우려감이나 두려움보다는 어떻게 보면 기대감이 더 반영이 되는 건가요? 하지만 이제 이 지수도 3대 악재를 만났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악재에 대한 부분들을 지속적으로 좀 체크해보고 적용하고 대응해보셔야 될 것 같은데 첫 번째는 달러를 고민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지금 달러의 가치가 50원 1150원 구간이면은 더 이상 올라가게 되면 캐시가 우리 주식을 투자할 때 있어서 환차익이라는 단어를 쓰게 됩니다. 환차익이라는 것은 뭐냐면 내가 원화를 통해 투자하기 때문에 원화의 가치가 올라갈 것 같으면 당연히 이 주시장에 넣어놔야겠죠. 근데 원화의 가치가 떨어지고 달러의 가치가 올라갈 것 같으면 당연히 원화의 돈을 빼다가 달러 쪽에 집어넣어야 됩니다. 이게 이제 환트레이딩이라고 그러는데 자 어쨌든간 근데 지금 달러의 가치가 코스피 기준으로 봤을 때는 높다. 더 올라가게 될 수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코스피 시장에서는 좀 리스크하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달러에 대한 리스크. 자 그리고 이제 코스피 시장에서 주가가 쭉 올라가려고 하다 보니 어떤 수급이 이 달러에 대한 리스크와 함께 코스피 시장에서 두가가를 받을 수 있는 부분이 수급의 부재입니다. 이게 왜 수급의 부재가 되었냐면 신용에 대한 부분들이 우려감 있습니다. 신용. 이게 이제 대비라는 거죠. 빚입니다. 빚. 자 어쨌든간 빚을 너무 많이 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게 나중에 대한민국 같은 경우 올해 하반기 때 한 번 정도는 금리 인상을 할 수 있다는 얘기가 있죠. 자 금리 인상을 하게 되면 뭐가 문제가 되냐면 이 빚이 일반적으로 과거와 다르게 혹은 변동금리로 되어 있습니다. 변동금리로 되어 있다 보니까 안 좋을 때는 더 많이 빠지고 올라갈 때는 더 올라가고 라는 소식도 생길 수가 있어요. 정확한 판단이 들지 않는다라고 하면. 그러다 보니까 이런 어떠한 신용에 대한 부분들도 코스피 시장에서는 굉장히 좀 리스크할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가 뭐냐면 주인공의 부재가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예전에 주인공은 뭐니뭐니 해도 삼성전자였죠. 삼성전자가 주인공이 돼서 막 움직이고 시장을 다 장악했는데 지금은 다 부담스러워요. 자기네들 시청에 대한 부분들이나 여러 가지 흐름에 대한 부분들이 부담스럽다 보니 이런 어떤 주인공에 대한 부분들이 코스피 정에서 이제 슬슬 구하기가 어려운 이런 부분들이 되었죠. 자 어쨌든간 이런 식으로 이제 코스피가 어렵다 보니 주가가 상단이 막혀버렸습니다. 주가 상단이 3300포인트에서 막혀버리고 시장이 조금만 좋아지면 올라가긴 하는데 그 반발 면수가 굉장히 약해서 시장 자체에 대해서는 좀 리스크하게 엮여지는 거죠. 그래서 제가 말씀드렸죠. 지금은 그래서 어떻게 보셔야 되냐 예전에 스마트폰 갔을 때 삼성전자와 SK이닉스, LG전자 이런 게 간 게 아니라 그 2차 벤더가 많이 갔다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코스피가 정점에 있고 돈이 많이 필요한 시점에서는 큰 종목보다 진짜 알짜배기 작은 종목을 고르시는 게 지금 코스피 시장에서는 굉장히 중요한 흐름일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부분들도 좀 체크해보고 접근하시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다음 한번 보겠습니다. 자 이제 코스닥에 대한 부분인데요. 코스피가 코스닥보다 저는 조금 더 강하다라고 지금 개인적으로 판단을 좀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코스피 같은 경우는 덩치가 큰 부분이 굉장히 큽니다. 그러다 보니까 만약에 예를 들면 100조짜리 기업이 있습니다. 혹은 50조짜리 기업이 있습니다. 삼성전자가 SK에닉스가 예를 들면 이런 식으로 시청이 정해져 있는데 코스닥이 이제 코스피가 만약에 예를 들면 삼성전자 500조짜리 회사가 30%로 가려면 150조가 필요합니다. 그런데 코스닥은 우리가 1조 안에만 들어가도 굉장히 잘하는 기업 상위 50개 안에 들어가는 기업에 포함이 됩니다. 지금은 더 안 되겠지만 그래서 이 1조 정도의 수급이라면 혹은 그 밑에 있는 수급이 있죠. 3천억이 될 수도 있고 2천억, 천억이 될 수도 있으니까 종목이 조금 더 불편할 수는 있지만 오히려 기회장이 마련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코스피보다는 제가 지금은 코스닥 개별 종목에 대해서 주의하자라는 부분들을 굉장히 방송에서도 많이 하고 또 많이 이슈화하고 이야기 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코스닥의 알짜배기 회사들을 잡는 것도 굉장히 중요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에 대해서 제가 깨소깨소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글들 속에서 종목에 대한 서칭 부분들을 드렸고 그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고민하고 고심하신다면 어렵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아까 코스피 같은 경우는 2차전지 밑에 3개 종목이라고 봤을 때 자 이제 코스닥을 봅시다. 코스닥을 보게 되면 제가 이제 2차 2차전지와 그 다음에 메타버스가 있다고 말씀드렸죠. 자 메타버스의 대장은요 코스닥 코스피 2차전지의 2차전지의 오히려 대장은 뭐였냐면 삼형제였죠. 삼성 SDI LG화 삼성 SDI SK이노베이션이었거든요. 지금 메타버스의 대장은 누군지 아십니까? 대한민국의 플랫폼 전설기업 네이버죠. 그 다음에 지금 메타버스 엔소프트 들어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삼성전자는 안 들어와 있다고 하지만 삼성전자도 메타버스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이를 띄면. 근데 여기서 이제 중요한 게 뭐냐면 메타버스의 하부 구조로 가게 되면 결국은 지금 여기서 얘기하는 네이버라든지 그 다음에 엔소프트라는 것은 플랫폼 그 안에서 활동할 수 있는 플랫폼이라고 봤을 때 지금 게임은 소프트웨어입니다. 원래 이 기술 자체가 블록체인 기술이라든지 그 다음에 어떤 화질에 대한 부분들 이런 부분들이 사실은 게임 쪽에 대한 모멘텀이 좀 강합니다. 그러다 보니 그 옛날에 제약바이오가 시장을 이끌었던 한 해가 있었죠. 그런 것처럼 이제는 시장 자체가 완벽한 변화가 이뤄지게 되면서 이제는 메타버스가 혹은 그 메타버스에 빠져있는 소프트웨어가 이 시장을 움직이기 시작할 거고 그렇게 되면 저는 코스닥 관련된 종목들은 보셔야 되는데 어떻게 접근하셔야 되냐 자 이제 우리 배웠던 이동평균선을 접근하셔야겠죠. 왜냐하면 기법을 그냥 배우는 건 아니니까요. 자 기법을 보시게 되면 자 50주선 자 지수가 보게 되면 많은 문의 주시더라고요. 코스닥이 하락을 하게 되면 어디까지 하락을 할까요? 라고 많이 문의를 주시는데 자 50주선이 중요합니다. 50주선이 언제냐 여기입니다. 코스닥은 950포인트에 950포인트 900에서 950포인트에 저항이 하나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자금이 무너지지 않을 거라면 자 지금 50주선과 950이 만나는 그 자리에서는 오히려 매도사인에서 매스사인으로 전환되셔야 되겠죠. 자 그리고 지금 이 자리 이제는 지수가 폭락을 하기에는 다소 부담스럽다면 이 800입니다. 750에서 800 이 자리가 아마 정상적 지대자리가 아닐까 정상적 지대자리가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앞서 코스피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런 주봉 평균 주봉 시크릿 투자법은 뭐냐면 결국은 이 로직 안에서 우리는 모든 답을 찾을 수 있다라는 거죠. 그러면 제가 TV에서 왜 2900 얼마 나오는지 아십니까? 눌리게 되면 이 자리가 50주선입니다. 1년선 그런데 정확하게 더 잘 맞을 자리는 쭉 연결해보면 어디 자리에요? 2500원 이때부터는 좀 순매수하셔도 되겠죠? 재밌죠. 그러니까 결국은 내가 좀 빠르게 사겠다라고 하면 50주선에서 하면 되고 그 다음에 내가 지지하 저항과 그 다음에 어떤 이런 흐름까지 보신다라고 하면 조금 더 여유롭고 다양하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하단 보시게 되면 여러분들 소통하는 시간 제가 많이 준비해놨습니다. QR코드를 통해서도 참여 가능하시고요. 문자 샵 3772 황주명 오픈 채팅방 보내주시면 다양하게 진행할 수 있도록 하겠고요. 그 다음에 지금 급등하는 종목은 무엇인가 라는 내용으로 매주 일요일 저녁 8시부터 9시까지 여러분들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오셔가지고 다양한 정보 함께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여러분들에게 언제나 좋은 정보와 좋은 타이밍 함께하고 싶습니다. 황금주식의 명쾌한 타이밍 황주명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